오마이걸 유아의 첫 싱글 앨범 보더라인의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WM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14일 발행될 이 앨범의 맛보기로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루프탑, 러브마이셀프, 쇼팅스타 등 총 3곡의 음원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유아의 다채로운 음악 색깔과 연기로 눈길을 끄는 이번 메들리 영상은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루프탑은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와 유아 특유의 음색이 돋보이는 힙합 댄스곡이며 긍정적인 자기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다시 한번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유아의 첫 싱글 앨범 보더라인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순간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